이거 뭐야? 대박! 이거 뭐예요? 왜 얘인가 이렇게 많이 나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 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이벤트예요? 이벤트 하기 위기 없기? 이벤트 너무 많다! 와 대박!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진짜 너무 예뻤어요 갑자기 뭐가 날아와서 근데 여기 뭐가 적혀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글씨가 적혀있어요 글씨가 적혀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제가 저쪽에 있다가 하나 잡았어요 잡았어요? 저한테 꽁치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많이 던져주셔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잡았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요 읽어요 펼쳐봐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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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 콘서트 보러 왔어요 언제나 화이팅! 콘슬란녀 꿀잼 어디에 계세요? 저기 계신 분 저기 계신 분 아주 나이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럼 한번만 저희가 더 읽어보도록 해요 글씨가 또 읽어볼까요? 네 강렬한 빨간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다이아이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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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인 와 알겠다 와 가까이 있어 축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초록색 우리 비행기니까 파란색깐 하면 안 돼요? 파란색깐요 저 여기 파란색 우수향이 들고 있는 아 아 아 헐 마이 스타일이야 아주 마이 스타일이야 내년에는 꼭 대학가자 한양대 미래자동차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거 주인 손들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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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여기까지 비행기가 날라오게 쉽지 않아요 진짜 붙으실거에요 내년에 한양대 아 아 아 아 맞아 아까 옮기시더라구요 저 외도치않게 희연 언니한테 쓴거를 제가 네 희연아 내꺼봐 이렇게 쓰셨는데 내꺼봐 이만 해서 아 또 책을 또 봐주셨어요? 네 함께 가짜 다이아 기이한 사랑해 항상 고마워 라고 써주셨어요 누구세요? 어디 계시죠? 아 아 나도 사랑해 맛 같아서 다이 읽고 싶은데 네 종이비행기 지금 네 읽어준 비행기를 던지신 분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거에요 오 그래서 로비 앞에 그 뭐냐 회원가입 부스에 가시면 네 되십니다 아이고 있으세요? 아 아니 아 아 저희 방금 여기 놀라오고 있는 언니가 써주셨어요 저 이거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날라오 나 몰랐어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안 울어요 울버에요 울버 아니 몇 개씩 날라와요 지금 우선 이거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러면 또 이벤트를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더 즐겁게 콘서트를 해야죠 네 남은게 더 많다는거야 그쵸? 아니 남은게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뒤로 조금만 볼까요? 네 자